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복을 여는 히든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감 떨어지길 바란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먹으려면 흔들거나 따거나 그래야지 먹을 수 있지 그냥 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산다 하는 것이 세계가 다 다르더라고요. 영국에는 정원이 넓은 집에 살면 잘 산다는 겁니다. 케냐는 오바마 대통령의 모국이죠. 친구가 많으면 잘 산다는 겁니다. 프랑스는 사회봉사를 많이 하면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까요? 우리나라는 세상에 부자를 잘 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술세하고 성공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뭐냐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가 행복인데요. 행복이 뭐냐. 어느 사람이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꽃을 가지고 멋지게 프로포즈를 했죠. 그러니까 여자가 다짐을 하셨습니다. 당신 나랑 결혼하면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 남자들이 미천이 없잖아요. 행복해 해줄게. 구체적으로 말해. 그랬더니 남자가 내가 너 돈 떨어지지 않게 돈 벌어 줄게. 두 번째 손에 물 묻히지 않도록 생활해줄게. 세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외국 여행시켜 줄게. 1년에 한 번씩 외국 여행시켜 줄게. 막 이러니까 결혼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왔는데 보니까 남편이 고무장갑을 사왔다래요. 왜 그러냐고 손에 물 묻히지 말라고.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인데 행복은요. 칸트가 말하기를 행복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꿈이 있으면 행복하다 이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행복하다. 세 번째는 가족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이 철학적으로 질문하면 소위 지난번에 어느 가수가 태수영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한 일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거든요. 너 자신을 알아. 철학자의 상징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광장에서 연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제자가 프라톤 아테네스 위반한 사람입니다. 그 프라톤은 지금도 2500년 전에 행복에 대한 기준을 말했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을 보면 먹고 있고 싶은 수준의 조금 부족한 재산 부족한 육무 절반밖에는 알아주지 않은 명예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그리고 연설에도 절반의 손뼉을 치지 않은 말점씨. 보니까 프라톤이 말하는 다섯 가지 행복 기준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행복할 수 있는 여건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얘기로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위상이 대단합니다. 세계인정은 선진국이 됐습니다. 올림픽 월드컵을 개최한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10위권에 드는 군사대국입니다.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세계 1위의 조선업입니다. 삼성, LG, 현대 등 세계적인 기업이 우리나라 있습니다. 인터넷의 세계 1위입니다. 월드컵 4강 들어간다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우리가 최초입니다. 야구와 축구를 동시에 4강 들어간 나라도 내뱉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탄소년단 오징어 게임 한류풍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지금 IMF에서 선진국 10대국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행복지수가 61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지수가 1등인 나라가 어디일까요. 물론 나라마다 통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행복지수 1등인 나라가 부탄입니다. 부탄은 우리가 61인데 부탄이 1등입니다. 왜 그러냐. 소득수준은 107입니다. 2천 달러입니다. 인구는 78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없는 게 더욱 많습니다. 뭐가 없느냐. 신호등이 없고 교통사고 없습니다. 동물학대는 일치에 없습니다. 농사질 때 화학비로는 쓰지 않습니다. 담배 금융국가입니다. 교육비하고 의료비가 없습니다. 거래 노숙자도 없고 거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행복지수가 1등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어떠한 조건이나 기준이나 경제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적은요. 우리가 마라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라톤은 아시다시피 아테네가 스파르타하고 둘이 동맹을 맞아서 외국에서 침략 경험은 같이 맞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피르샤에서 아테네를 침공했습니다. 스파르타 보고 같이 나와 싸우지 않았을듯이 스파르타가 종교 행사 때문에 창속할 수 없다. 아테네 혼자 마라톤 광장에서 피르샤하고는 6천명과 맞섰습니다. 그런데 포위돼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 참여러된 장군 하나가 너무 기뻐서 40킬로를 물도 안 먹고 쉬지 않고 달려가서 조정해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제 땅으로 오지 않고 바다로 온답니다. 이 말하고 죽었습니다. 이 멋지게 이걸 기념해서 맹기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은요. 많이 보잖아요. 마라톤은 1등으로 나갔다고 해서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1등은 한 사람입니다. 황영경 선수가 올림픽에서 1등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요즘 마라톤은요. 처음부터 떠날 때부터 5킬로만 뛰겠다 10킬로 뛰겠다 하프 뛰겠다 기록을 단축하겠다 처음부터 출발선이 다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등하다가 1등하다가 꼴찌할 수 있고 꼴찌하다가 1등할 수 있고 장거리기 때문에 한순간에 앞서간다고 앞서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잘 사는 사람은 누가 잘 사는 것일까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김연아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옛날에 훈련하는 거 보니까요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고 10번 넘어지면 11번 일어나고 100번 넘어지면 101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연습을 게을리하는 그 당시에 일본의 아다라마요 선수는 넘어졌습니다. 연습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문제의 결과는 뭐냐 노력이 답이 되는 겁니다.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연습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터닝포인트입니다. 누구나 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다시 돌아가서는 용기 저는 군대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용쾌 그때 저는 늘 세상을 비관하게 졌습니다. 희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통사고가 난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다쳤는데 한 사람이 안 다쳤습니다. 안 다친 게 좋습니다. 그런 쪽에 눈물이 퍽퍽 나더라고요. 왜 나는 왜 누가 나를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해줬을까 왜 나를 이렇게 보호해줬을까 슬로우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인생을 새로운 터닝포인트는 군대라는 교통사고 그날 저녁에 결심한 겁니다. 그때 내가 공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입니다. 누구나 잘못된 길이 가지고 있다면 돌아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경에도 회개하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꿈도 디자인해야 한다. 저절로 이루지지 않는다. 보통 사람의 꿈은 이런 겁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인생을 성공해야 된다. 성공 그게 성공이 뭐냐 성공하려면 노력과 투자를 필요한 거죠. 노력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중요한 건 경제적인 여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윤을 추구하거나 식단 같으면 물건을 사다가 음식 만들어 파는 것이 산 것보다 많아야 돈이 많지 않습니까 월급 탄 사람이 돈을 모는 길은 받은 본다 쓰는 돈이 자꾸 저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남은 여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알차게 디자인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할 일을 위해서 정석이 있습니다. 김홍경 작가의 인생사용설명서라는 책을 보면 아파 봐야 건강이 중요한 걸 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 말아 봐야 물이 중요한 걸 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건강 위해서는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영양제 챙기고 비타민 같은 거 먹는 거 이게 예방관리가 더 중요하다. 두 번째는 보험에 가입을 하다. 보험에서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제가 병원에 신균경색으로 입원해서 한 열흘 퇴원할 때 보니까 입원비가 작작하게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하지. 그때 앞에 있는 사람은 저는 걱정 안 해요. 왜 그랬더니 보험을 들어서 보험에서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보험을 들다니까 이미 한 번 발병한 사람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이가 많으면 못 쓴대요. 그런데 미리 생명보험, 암보험, 자동차 먹은 것들은 들어주는 게 건강관리에 좋은 일이다. 그다음에 걸리면 병원, 한의원이든 대체해야겠든 치료하는 게 기본이다. 그래서 문제는 명심할 일은 돈 버느라고 정상적인 활동을 안 해가지고 건강을 해줬습니다. 위장병이 생기셨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고치려고 돈을 써봐도 그 돈 가지고 고치지 못합니다. 행복을 여는 키는 뭔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하나를 개혁하면서 디자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현명한 행복을 여는 히딩키의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마지막하고 다음 얘기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랄까요 현대인의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누구 타당하나 피겨주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할 길은요 생존 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혁신 변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야겠습니다. 밑두기 색깔을 정확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밑두기 색깔 내가 대면 강의하면 상품을 열리는 건데 여기는 대면을 안 하니까 이제 그냥 생각하면 해주세요. 밑두기 색깔 보여드리겠습니다. 밑두기는 무슨 색이냐면 밑두기 색입니다. 밑두기가 이게 밑두기 색입니다. 초록색입니다. 벼잎사귀 초록입니다. 이게 밑두기 색입니다. 갈색입니다. 벼가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름에는 초록이었다가 가을에 가면 갈색으로 바뀌는 건 벼의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밑두기도 색깔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애꾸른 선장이라고 옛날 보물섬 읽어봤지요. 선장이 애꾸른입니다. 이게 진짜 애꾸른입니까? 아닙니다. 갑판 위에 있을 때 밝을 때는 한쪽 눈을 가리고 있었다가 갑판 밑에 들어가면 깜깜해지니까 갑자기 자격이 와서 애꾸른다. 밖에 있을 때는 한쪽 눈을 가리겠다가 배 밑에 깜깜 들어갈 때는 한쪽 눈을 뛰게 되면 어둠에도 바로 정의하기 때문에 살려고 한쪽 눈을 가리고 다닌다. 나 자신이 환경에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뭘 변하느냐? 난 크게 네 가지를 보니까 생각도 늘 바꿔나가야 됩니다. 습관도 바꿔나가야 됩니다. 생활환경도 바꿔야 됩니다. 비전도 바꿔야 됩니다. 비전 얘기 내가 하나 할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이 묻자래요. 너 장례 희망이 뭐해? 하면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장관이요. 이제 군대에서 나올 때 너 뭐 할 거냐 하려면 그 꿈 버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봐야 되죠. 퇴직해야죠. 퇴직하고 나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뭐 할 거냐 그럼 뭐 아파트 경비자리도 알아봐야죠. 이 비전 환경에 따라서 생각도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할 때는 먼저 앞서가면 먼저 보고 오르면 멀리 본다. 이게 변화의 원칙입니다. 변화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상향적 변화입니다. 이거는 학업 공부하는 것 돈 버는 것 자녀교육 이건 계속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해서 안 해야 될 것은 죽으라는 길입니다. 하향적 변화 노화 퇴폐 질병 나쁜 습관 이거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법과 사회윤리도 변합니다. 시대가치가 변하니까 제가 하나 단편적으로 얘기를 드릴까요 여러분 춘향전에 춘향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춘향이 나이가 16살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어느 지방의 공무원이 그 아들이 동네 처녀랑 연애했는데 그 처녀가 16살 미정년자라면 아마 지탈엄청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추향전이 통했습니다. 심청전이 있잖아요. 심청전 공양민 300석에 팔려간 심청이 효녀심청 그런데 지금 자로 보면 공양민 300석 주고 심청을 사간 것은 인신매매입니다. 사다 뭐 했느냐 인당수에다가 바다에 빠트렸습니다. 지금 자로 보면 집단살이입니다. 칠거지약 옛날 남조언 여비가 세상일 때는 여자는요 이혼할 때 이혼소송이 필요없이 남자가 떨어낼 수 있습니다. 칠거지약 일곱 가지가 애기를 못 낳는다 신부에게 불효한다 도덕질을 한다 몸에 병이 있다 또 뭐 투기한다 등등하면 이혼사입니다. 요새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변하는 것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맞는 게 앞으로 틀릴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하는데 우리가 삶에서 갇히는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뭐가 갇히는 일이야 첫째는 헌신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생명을 잃게 되면 국가 국립민지원에서 모시고 해마다 그걸 위하고 있잖아요. 헌신하는 것 갇히는 일이죠. 두번째 봉사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 노력을 하고 돈 받지 않고 하는 것 이게 갇히는 일이죠. 세번째 중요한 건 사회발전을 이끄는 삶입니다. 제가 21세기 사회발전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태어났으니까 뭔가 사회발전을 이벌지 않은 뜻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힘들었는데 코로나 약 하나 먹고 코로나가 깨끗이 낫는 약을 누가 개발한다면 아마 노벨의학상 이상의 엄청난 사회적인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받고 하는 일은 노동입니다. 그런데 돈 받지 않고 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누가 그 얘기해두면 돈 안 받고도 열심히 갑니다. 왜냐하면 사회봉차대가 되는 것이니까. 자 저는 어머니하고 약속을 하나는 못 지켰습니다. 어머니가 시골에 콩밭을 맺는데 어머니가 비행기가 딱 떠가니까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보기야 저기 비행기지 비행기지 저기 사람 탔다냐 탔을게 가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나도 저거 한번 타고 싶다. 내가 그때 어머니 내가 내게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 비행기 타고 줄게 그랬더니 너는 아주 신선해 잘한다. 이러고 잊어버렸어요. 내가 사무관 내가가지고 서울시 소위 팀장한 쪽에 제의도 가는 2박 3일 아버지 엄마 비행기판 끊어가지고 내일 떠나는 날입니다.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제의도 못 가겠다. 왜? 넘어졌대요. 다리를 다쳤대요. 우리 집사람이 차가지고 모셔다가 아산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비상 넘어진 게 아니고 내경색이 왔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을 아세요. 내경색이 왔을 때는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야 됩니다. 9시간 이랬더라고요. 네가 이미 피가 굳어서 수술이 안 된대요. 그냥 문가방에 어머니 모셔놓고 기적장으로 누워있는 3년입니다. 어느 날 퇴근해서 내가 어머니 나왔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누구신가? 난 장난하는 줄 알고 셋짜들 보기 그랬더니 잘생기셨네? 나를 몰라보는 겁니다. 침해가 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는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했더라고요. 아버지를 모셔왔어요. 탐새도록 두 분이 속삭이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 아버지가 또 누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4년 반 동안 누워계시다가 참 어머니 미안하지만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손자가 와서 집에서 돌다니기다가 집사람이 손자를 이렇게 보다가 돌태쯤 돼서 기저귀 타고 다니니까 아마 뭐 이렇게 했나봐요. 그래서 나보고 쫓아도요. 뭐 나와. 그랬더니 손자를 잡고 있으래. 목욕탕에서 잡고 있었더니 기저규를 뺀다 보니까 기저귀 밑에 조금 묻었더라고요. 그런데 씻어주면서 우리 아내가 그래요. 내가 지금 20백 내지 20백 내지 4대를 주무른다. 난 그때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 가시고 아버지도 가셨습니다. 아버지 그래 글을 여기에 써는 겁니다. 어머니의 약속에 글을 썼는데 제가 이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이장을 28년에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내가 아버지 쓰던 방에 책상 서랍을 다 정리했어요. 그런데 통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잔고가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휴갑 때 아버지 금반지 닷돈짜리를 해드렸는데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아버지 금반지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집사람이 누가 가지고 갔는지 심지어 안 갔는데 물증이 없다 그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한마디 했죠. 아버지 인간체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지 내가 중학교 다 문의했잖아. 중학교 다니다가 목 다녀서 큰아버지가 돈 줬잖아. 고등학교 보내주잖아. 농장에다가 약간 고등학교 신배들 하면서 다니는 거 아버지 알잖아. 나 대학교 안 보내주잖아. 내가 세상에 그 아버지한테 그 아버지한테 못 받던 건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나머지는 다 아버지한테 받은 겁니다. 이 목소리 아버지 목소리 가지고 제가 군대에서 대북방송 아나운서 하면서 거기서 공무원 점집을 했습니다. 또 행복을 하는 게 뭐냐 남의 기쁠 때 기뻐해야 돼요. 낚시꾼이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세상에 남이 큰 고기 잡아가지고 넣다가 톡 내리쎄면 그래 기분 좋아 안되네요. 4초에 땅사는 배 아프다. 아니에요. 남의 기쁠 때 기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해서 낮아지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잘 도보하는 거죠. 우리 손자가 나하고 짜장면을 몰아왔습니다. 아들보다 더 잘난 게 있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나 아버지도 잘하는 거 있어요. 이때 팔씨림을 해요. 그랬더니 손자가 그래요. 아버지 이겨요. 이긴대요. 할아버지 할까?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손자가 이겼죠. 내가 져줬으니까. 이게 가족사랑입니다. 내가 져주면서 상대방이 해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행복으론 여러 가지가 있다. 자 그런데 행복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말할게요. 짐과 권위를 버리라는 거예요. 나 때는 하지 말라요. 자기 노력으로 어디 나이 가지고 의식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두 용서하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지나간 거 괜히 옹하고 있지 마시고 세 번째는 부모와 자식도 독립하라는 겁니다. 부모도 나를 낳아줘 키워준 걸 고바뀔 생각하고 자식도 키워지면 기대지 마시라는 겁니다. 미풍양속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변한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지 마라. 뭘 하지 말아냐. 이걸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흉 보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특히 시어머니, 시아버지, 며느리, 아들, 이웃, 친구 흉 보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요새 정치인들은 하도 남의 흉을 잘 보내니까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는데 놀부심 부대지 말고 흥부처럼 욕심 부리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행복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지혜로운 상황은 무엇일까요?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 자랑 집에 금송아지 건강자랑 자식자랑 손자자랑 하면요 친구 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양보하게 배려하라는 겁니다. 배려는 뭐냐 내 배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혹시 친구랑 약속하라고 6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가보니까 10분 전에 가는데 안 왔습니다. 10분 이상도 안 옵니다. 전화가 왔어요. 차가 밀려서 10분 늦겠다. 그럼 30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답을 하라. 어떻게 답을 할 거냐 이때 1급 정답은 친구가 10분 늦겠다 하면 천천히 와 나도 아직 도착 못 했어. 이게 배려입니다. 야, 난 지금 빨리 와 교통장 이러지 말고 양보하게 배려하라 그 다음에 용서하고 인정하라 이것은 제가 성파 놀이마당에서 리 마인드 웨이딩 30상의 결혼식에 주례가 됐습니다. 이게 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냉정하게 솔직하게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가슴색기 3개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한 행동의 결과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아토텔레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반복적으로 한 행동으로 결정된다. 이건 제가 앞에 말을 지은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조권인 가난한 농촌에 태어나가지고 소년이 항상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지내고 못해도 농사짓다가 고아굴에 신배달하면서도 공고 다니고 군대 갔다 와서 사전 오기 끝에 공문이 됐습니다. 나름 열심히 공짜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주관장이 되었습니다. 훈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제가 80%를 넘었지만 아직도 명강세를 꿈꾸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생애 최고 날입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은 과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번째는 아직도 명강세를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행복하게 멋지게 살자. 늘 잠잘 때, 안 할 때, 반갑할 때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자. 한번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제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강의를 이 MBC에서 한 강의 제일 잘했습니다. 왜냐? 내가 잘한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제까지 한 강의는 오늘 이 강의를 위해서 리허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미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친해간 과거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최고 날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라면서 여기서 이보교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